지금 국내에서 코인을 상용화하면서 가장 잘 움직이고 있는 회사는 다날이거든요. 다날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은 페이코이라는 걸 상용화해서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결제 시스템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코인 가지고서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이런 데서 결제할 수 있는 코인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코인을 대하는 이러한 정치권의 정책 위반자들이 사실 코인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집권당 여당의 대표이신 분은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무작위 많습니다. 그분은 지난번에 선고 비용도 코인으로 벌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코인에 대한 정책들이 새롭게 확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코인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날을 여러분들한테 선택드린 거는 다른 회사들이 코인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결제 시스템까지 연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회사는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코인 정부에서 코인에 대해서 어떤 지원 정책이나 확대 정책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날이 좀 조적이 나오면서 오늘 5%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면 좋을 것도 같은데 목표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데 1차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좀 올랐었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반영됐는데 지금의 기대치는 앞으로 실적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2021년도에. 그리고 나서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 받는다면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전 고점 부근은 충분히 돌파하겠다라고 보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목표가를 15,000원, 이전 고점 부근이니까 아마 15,000원 이 정도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지이태를 한다면 만 원인데 최근에 움직임을 여기서 바닥을 한 2개월 이상 다졌기 때문에 쉽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마 정부에서 그동안에 코인에 대한 정책을 사실 세우지도 않고 오히려 방관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